어휴 야 너무 너무 커졌다 이제 망치가 하얀 보이는데 그죠 망치 하얀 보이죠 이건 진짜 호모노들 전용 모드네 원래 적당히 커졌을 때는 그 망치 외곽선이 다 보였잖아요 지금은 불똥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보여요 가끔씩 보이긴 한다 망치 안 보고 클리어 인가 망치를 안 보고 클리어 할 수 있을까요 앵 항아리 호모노 그거 완전 중괄 그래서 중괄호가 누구죠 망치 안 보고 클리어가 망치 안 보고 어떻게 클리어를 해요 아 몇 번을 떨어져야 해 그래서 중괄호가 누구냐 아니 다른 건 몰라도 그 뭐냐 그 양동이 양동이를 어떻게 망치를 안 보고 클리어 해요 양동이가 보이면 되려나 피벳여우는 알겠는데 그래서 대체 중괄호가 누군지 아니 누가 망치 소리를 내었는가 아 누가 망치 소리를 내었는가 힘들 망치 안 보이는 거 보임 아 망치가 보여야 가지 아 미친 게임 어 보인다 보인다 위에 가니까 보인다 어 위에 가니까 보여 위에 위에는 보이고 밑에 내려오면 또 안 보이고 진짜 호모노 모두네 아이씨 아니야 이거 미친 짓이야 망치를 안 보고 어 절 끼였다 어 넘어가 어 네 완전 양동이 타다 뱀각 잘 잡힐 듯 완전 한존데 용의 눈으로 가라 항아리맨 젖꼭지가 너무 크다 너무 심하게 그죠 저거를 젖꼭지가 아니라 좀 다른 건전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위에는 보이네 양심적이다 위에는 보이고 밑에 내려오면 안 보입니다 꼬추생 꼬추생 아 여기서 바닥을 찍어야 되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닥을 찍어 어 됐다 됐다 여기서 어 안 보이잖아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모르 모르도 못 찍고 이거면은 살짝 모 그녀봐라보던 항아리맨는 꼬추숨을 보여주었다 다음에 한번 눈가리고 훈수 TTS만듣고 깨보기 하는 것도 괜찮을 듯 오 눈가리고 재밌겠다 훈수만듣고 하는거임 이건 어떻게 해야돼요 아 망치 더 내려 정말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온네 근데 님들 저 망치 안 보이는데 여기까지 올라옴 망치 안 보고 저기까지 가자 악마의 똥꼬 망치 안 보고 도전 님들 망치 안 보이는 거 보이죠 망치 안 보이는데 여기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기 한번 올라가 봅시다 미음 치읓 이걸 깨고 있네 아 크으 망치가 안 보여도 저기까진 가는구만 좀 구멍 터지겠는데 자 안 보이는 망치로 악마의 항문 아 뭐해 뭐해 그래도 또 바닥을 찍으면 저 흙 튀는게 보여요 그거라도 봐야지 일단 망치를 내리면 아아 아 뭐 망치가 보여야 이걸 하지 자 망치를 천천히 내리다 보면은 땅에 닿을거야 그러면 불똥이 튀겠지 키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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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키 키키 불똥이 튀면은 어 어 저기 있다 저기 망치 저기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홍홍 모든 항아리들은 망치를 착용했으며 그 중은 항아리를 닦아주는 이도 있었다 망치를 닦아주는 이도 있었다 다음은 아시죠 싱글 그 중엔 망치를 닦아주는 이도 있었다 망치 닦기 간다잉 자 안보이는걸로 안보이는 망치로 호 호 아 안보여 진짜 맙소삭 님들 망치 안보고 플레이 아이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충격받으셨네 블라인드 망치질 클라스 오진다 블라인드 왓페이스 역시 국대인가 국대 국대 항아리 헛 헛 아 방제 어그로 끌어봐야겠다 기다려봐요 망치 안보고 투명망치 클리어 도전합니다 클리어 도전합니다 하다가 아 안되면은 빤츠런 하거지 뭐 안되면 빤츠런 되면 되면 좋고 망치를 걸어야 되는데 안보여 안보여 어 됐다 됐다 아니 안보이잖아 진짜 망치를 위로 들면 보이겠지 위로 들었다가 내리는거임 걸고 하나 둘 셋 엄마야 보셨습니까 망치 안보고도 올라간다 아 아 안보여 하나 둘 셋 안 되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여기 위에로 마우스 올리면은 위에는 보여서 좋다 위에 보이는 것만 발로도 올라가는데요 뭐 뭐야 내 방치 어딨어 이럴 때는 위로 올리면 보인다 하나 척 하나 둘 투명망치 님들 투명망치고 앗차 어 여기는 좋다 잘 보인다 여기는 망치가 위로 가니까 잘 보이는구만 아아 여긴 아니야 다시 망치를 위로 올리면 보인다 다시 내리면 안보인다 안보이면 어떻게 하지 어 찍었다 여기 찍었으면은 이렇게 응 오케이 오케이 어어아악 어디에 맞은 거야 망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 보이겠지 안돼 이렇게 같은 거 망치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아니 망치 어딨어 내 망치 어디갔죠 응 여기 있구나 응 여기 있구나 어게 망치 안보고 망치 안보고 오렌지까지 옴 응 오케이 자 망치 위로 들어 아 보이잖아 위로 들어 오케이 자 있구만 태초만 안가면 깨겄다 쓰읍 안갈 수 있을까요 아 어디로 가 이걸 하는 것도 신기하다 키우키우 저도 신기합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하지 테이블 위에 찍어야 되는데 일단 망치를 위로 들어서 눈으로 봐야돼 어딨냐 망치야 망치야 어딨니 저는 망치를 위로만 들었는데 아 여깄다 그러면 천천히 내려서 바닥에 찍어야겠죠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다시 들어 옮겨 찍어 아 망치 어디갔냐 망치 또 어디갔냐 어 어딘가에 부딪쳤어 위에 부딪쳤는데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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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 됐죠 저기 먼지나죠 하나 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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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 안 보고 여기까지 왔다 아니 뭐 살짝 살짝 보이긴 하죠 살짝 보입니다 특히 저렇게 위에 망치 올릴 땐 보여요 이 정도면은 긴 열전 아닙니까 심기반기하구먼 자 여기도 한바탕 힘들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다시 망치를 올리고 바닥에 찍어야 되는데 이걸 김도의 영상 도내를 해야 한다 으아아아 으아아아 역시 보여야돼 어 아저씨는 이미 틀렸어 아 역시 망치가 안 보이는 거는 흠 흠 자 다시 퇴하 이거 유튜브 올라오나요 어 올려볼까요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뭐 올려봅시다 이것도 깬다면 아 뭐 못깨도 올려도 되겠지 뭐 아니 못깨도 올리고 예예예 깨도 올립시다 깰 수 있나 없나 빤스런하면 빤스런하는 거지 아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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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 아 못깨도 대단한데 이거는 키우 키우 이거는 깨는 게 이상한 거지 못깨는 거는 지극히 정상인 것 같아요 깨는 놈이 이상한 거야 망치가 보여야지 흠 막 이 게임 100시간씩 한 사람이면은 깰지도 모르겠네요 흠 흠 흠 흠 흠 흠 뭔가 흠 흠 손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요런 부분은 곧 이상한 사람이 될 예정 흠 과연 그럴까 흠 흠 흠 흠 흠 먼지가 나와야 엇 나왔다 아bula 먼지가 나와야 어딨는지 알지 그래서 밀어도 밀어도 안닿냐 이런부분은 살짝 뭐라 해야지 아 망치를 많이 쳐봤으니까 이렇게 돌리면 올라간다는 걸 아는데 망치 안보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까 오렌지까지 올라갔어요 오렌지까지 올라갔다가 따봉충한테 못걸어가지고 떨어졌어요 망할 따봉충 따봉충 때문에 유감입니다 아우 언제 올라가냐 이래서 하나 둘 셋 다음에 눈감고 해야되나 다음에 눈감고 합니까 이러다가 진짜 구독 생기면 구독아이콘 항아리 되는 거 아니야 아 바닥을 뭐가 보여야 하지 아우 개같은 거 뭐가 보여야 보여야 올라가지 여기서 땡기고 항아리에 망치 꽂아서 만들죠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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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그 으악 그 김나성님 방에서 그 뭐냐 구독 구독 배지 보노보노로 바꾸자고 할 때 나성님이 싫다고 한 이유로 할 것 같네요 뭔가 구독 배지 구독 배지 만큼은 구독 배지를 항아리로 하면은 내 아이덴티티 내 아이덴티티는 어디로 가는 거지 구독 배지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괄호로 하고 싶어요 괄호로 하고 싶어요 구매율이 올라요 이거 레아리 어그로 잘 걸리는걸요 친구들 다 보여줘야지 히읗 히읗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깨진 못할 것 같아요 에이 미친 망치가 보여야 뭘 하지 이게 아 근데 아까 아까는 올라갔는데 아까 어떻게 올라갔지 여러분 제가 제가 올라가 놓고 제가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하나 둘 오케이 마음의 눈으로 봐야돼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건가요? 응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야 이렇게 저기 먼지 튀는 것도 있고 먼지가 안 튀더라도 망치를 몇 번을 휘둘렀는데 하나 둘 아유 걸렸어 걸렸어 조금 더 느리게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였다 다시 내려서 다시 여기로 아아 음 됐다 어휴 뭐해 뭐해 에이 보시는 분들도 진짜 답답하겠네요 하는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쏙 다 터지는 거 아닙니까 어 어 보였다 꿀잼인데 꿀잼인가요? 다행입니다 네 보시는 분들만 재미있으시면은 답답하기보단 신기함 큐큐 마음의 눈으로 열심히 보겠습니다 경이로움 경이롭네요 망치를 올리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거를 찍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아 자 다시 어 네 솔직히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자 다시 해봅시다 아 어딜 때리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 바론님도 가끔씩은 매운맛 보여줘야 인간미 있죠 아 뭐 제가 다른 게임 해도 다 다 배울 거예요 이 게임을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많이 플레이를 안 해서 그렇지 저보다 많이 플레이 하신 분들이면은 저보다 더 빠르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게임 아니면은 여러분들 뵐 방법이 없어서 목숨 걸고 잠도 안 자고 이 게임을 했지만 다른 분들은 다른 게임도 해보고 네 다들 그렇게 생활을 하시니까 그렇지 아유 제가 이 게임 아니었으면은 아직도 팔로우 10명에다가 제가 지금 뭘 하고 있겠..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자고 있었겠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합시다 하나 둘 셋 어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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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잉 됐다잉 악 악 각이었는데 다시 하나 둘 악 아 젠장 차라리 아까 오렌지 테이블까지 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실 걸 그랬다 다시 아 망치가 밑에 있구나 다시 걸고 밀고 당기고 한 번 더 당기고 음 오케이 여기서 망치를 위로 올라서 보고 찍고 당기고 아 아 미끄러진다 밀고 아 저 동굴 안에서 좀 진정해 진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진정한 고인물이신가요 어? 지금 망치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아주 아주 그냥 네 미친 난이도로 하고 있어요 살짝살짝 보이긴 합니다 망치를 위로 들면 보여요 근데 정서에 안 보인 저도 뭐 이걸 깨자고 하는 건 아니고 하다보니까 망치가 안 보이길래 재밌겠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렌지까지 갔었는데 떨어졌어요 거지 같은 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 짓거리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오렌지까지 갔지 거기 따봉충 있는데서 떨어졌거든요 공격 석유 방송 석유 나온다 하나 둘 셋 아 당기고 하나 둘 셋 아 저거 진짜 어렵네 어? 걸었다 망치가 안 보여 망치가 님들 망치 안 보고 플레이 해봤어요? 난 해봤는데 나성님 방에서 8분대인 사람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진짜 일줄이야 제가 그 8분입니다 이게 의식이 흐른 방송인가요? 에 방송 방송에 방향성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 뭐가 보여야 보여야 하지 뭘 그래서 중과로가 누구냐? 그래서 대체 중과로가 누구지? 그 망치로 한 놈도 있고 항아리도 항아리로 한 놈도 있던데 중과로는 대체 누구냐? 아아 어? 아 저기 응급 진짜 어렵네 저거 아아 이 분은 망치 있어도 못 가던데 이 분은 망치 없이도 잘까 싶네 에 이 염력으로 등반하고 있죠 됐어요 아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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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음 됐어 됐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앗 아휴 왼쪽에 박혔네 다시 한 번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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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 번 더 밀고 일단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여기에서 물 흘리는 걸로 돌이 미끌미끌해지는 거임 그런가요? 저기 바닥이 비둘인가 보다 하나 아으 저기 물에 그런 비밀이 뭐야 내 망치 어디 있어 슈퍼미트보이가 베끼네 으 맥밀란이 표절까지 띠용 핫 슈퍼미트보 2 나온다면서요 소름 돋네 맥밀라 미쳤나봐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이 정도로 몸이 켜졌으면 그냥 손으로 기어 올라가라 인정합니다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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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편하네요 다시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됐죠 저리 가라 이 사악한 악마야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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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망치 안 보여도 올라감 아 뭐야 망치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밑에 있었어 천천히 천천히 어 고친거 보였죠 방금 망치 보였죠 망치가 보였으면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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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쇽 앗 아 망치 보였죠 망치가 보였으면 여기에서 하나 둘 아 역시 역시 아 별거 아니구만 안 보고도 올라올 수 있어 눈 감고도 올라오겠네 눈 감고 나중에 눈 감고 발로 올라오겠네 어 아 자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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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딱 멈추시고 음 됐어 갑니다잉 하나 둘 아 뭐해 사운드는 왜 깨져 왜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천천히. 급하게 하지 마. 마음을 편하게 먹고. 하나, 둘. 하나, 둘. 뭔 소리야. 하나, 둘. 됐다 됐다. 망치 안 보여도. 망치 안 보여도 올라온다. 뭔가 망치를 계속 머리 위로 올려서 봐야 될 것 같은데. 됐다 됐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망치. 망치 안 보고 여기까지. 뭐야. 망치 어딨어? 왜 떨어져? 손 위로 올리고 다시 내려. 그리고 변기에 꽂아. 꽂혔니? 안 됐네. 다시 들어서. 변기에 꽂으라고? 지금 저기 있죠? 그러면 다시 빼서. 엄마야. 다시 빼서. 으아, 엄마야. 아이고, 어딨는 거야 망치가. 위로 올리면 보이죠? 여기를 치자. 아, 오키. 됨됨됨. 됐죠? 어때요? 참 쉽죠? 아, 엄마야. 개똥깸. 개똥깸. 응, 똥깸똥깸. 여기서 저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. 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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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시. 거우, 뭐 망치도 안 보, 망치 좀 안 보일 수도 있지. 때로는 망치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어디로 가야 돼? 아! 아, 여기 망치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깨냐. 하나. 하나. 둘. 셋. 점프, 점프. 하나. 어헣. 우우. 아, 잠시만. 살려줘. 아.... ... woo. 또 딱. detto. dysgu. 아흐. 내가 이렇게 망치를 안 보고 풀렬을 했었나? 아 뭐야 내 망치 어딨어 아 여깄다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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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가 보여야지 자 여기서 다시 망치를 위로 올리면 보이죠? 저기 있구만 바닥에 꽂고 천천히 이거 망치게 많은 스트리머들한테 보여줘야 돼 바닥에 먼지가 안보여 아 저기 있구나 뭐야 어딨어 다시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위로 올리면 어딨냐 아 망치 어딨어 어 뭐야 뭐야 아 망치 어딨어 망치 망치 아 여기있다 다시 내리고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여기는 보이니까 뭐 보이면 올라갈 수 있지 안 보이니까 문제지 이 구간은 보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도 짚고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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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어 됐다 여기 보인다 망치가 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전에 망치가 눈에 보여 망치가 여기서 내려오고 찢고 넘기고 망치 어딨지 망치 어딨지 아 위로 들어 모를 때는 아 위로 들어 여기서 하나 둘 셋 됐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엄마야 제대로 안됐나 본데 다시 위로 들어 모르면 위로 들어 여기 아닌 것 같아 여기도 아닌 것 같아 위로 들어 모르면 천천히 쭉 내려 쭉 내려 아 됐다 됐다 자 여기가 어딜까 음 여기서 밀고 아 됐다 됐다 됐죠 하나 둘 셋 아 엄마야 나 어딨음 어 됐다 하나 둘 셋 자 힘들 박쥐나와요 박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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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응 응 귀막으시고 하나 둘 셋 크 그냥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를 올리면 보여 개꿀 아 으 으 으 으 으 천천히 으 진정해 망치 안보이니까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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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수가 님들 망치 안보여도 여기까지 옴 으 오케이 크 크 크 아 망치 안보고 사 살짝살짝 보이긴 하는데 으 으 아 아 방금 올라갔으면은 망치 안보고 원즈로 올라가는건데 안 보이는데 왜 돼요 왜 될까요 어 이걸 제작자한테 트윗해야해 크 크 인정합니다 하나 둘 셋 아 여기 아니잖아 아 망치 어딨어 들면 보이니까 어 어딨지 망치 음 됐다 여깄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음 됐어 아 모자 꺼져 미친 모자 에 모자 아 모자 꺼져 에 모자 꺼져 꺼져 내 눈앞에서 꺼져 됐다 다시 망치 들고 아우 내려 꽂아 음 됐지 하나 둘 셋 아 망치 내리고 하나 둘 셋 요시 됐죠잉 자 망치 안보고 아 모루까지 왔네 미쳤어 미쳤어 아 제작자가 저걸 노리고 모자를 놔뒀네 흫 자 안 안 보이는 망치로 무릎 아 님들 아씨 아깝다 자 다시 들고 바닥에 꽂고 어디있어 어디있어 망치 어디있어 여기있구나 헐적이 뭐야 헐적이 뭐야 오 크으 다시 워 안돼 워 주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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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가리고 해볼까 어때요? 눈가리고 이제 한분 초청해가지고 한분이 보이스로 얘기해주고 나머지 분들은 채팅으로 얘기해주는거지 채팅도 전작의 집 읽어주니까 그것도 재밌을거 같다 그것도 재밌을거 같다 근데 이게 진행이 되야 재밌는데 재밌을거 같아요 리을이응 루다가 진행이 되야 재밌는데 진행이 안되면은 또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 주말에 어떻게 조금 시간을 맞춰서 해볼 수 있으면 해봅시다 실패하면 실패하는거지 뭐 실패가 무서우면은 그 옛날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냐는 말이 있는데 해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빤치러 나는거지 갑니다 근데 몇시해야 들어오실까요? 보통 다들 패션투스라서 그 핫한 시간에는 다 약속이 쓰시더라구요 겉으로는 다들 트수인척 하면서 사실 다 약속이 있었던거임 나만 나만 트수였던거임 앗 나만 트수였던거임 자 천천히 바닥에 찍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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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쫌 마십시다 그거 쫌 마실게요 원래 조금 쉬어주는게 원래 이겜의 진정한 재미는 어금니 파괴될 때 나오니까 충분히 꿀잼이지 않을까요? 하하하하 이게 하는 사람 어금니가 깨져야되는데 보는 사람 어금니가 깨지면은 살짝 문제가 있죠 자 다시 하하하하 뭐 하세스톤도 그렇게 보긴 합니다 나는 아 폴리브릿지 하고싶다 폴리브릿지 폴리브릿지 깰 수 있지 않을까 하다보면 되지 않을까 워 워 그런 생각하면 안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 뭐야 망치 어딨어 다시 들어 개꿀팁 망치가 어딨는지 모르면 위로 들면 된다 여기 아닌거 같은데 다시 살짝 더 오른쪽 올라가자 아까 유튜브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쓰읍 유튜브 유튜브가 지금은 살짝 관리가 안되고 있죠 거의 라이브 영상만 올라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제가 일단 영상이 뭔가 좀 더 방송같은 구색을 갖춰야 거기 편집할 시간을 쓰는데 이게 편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시간적 비용이라서 뭔가 지금 영상은 편집하기가 좀 그렇네요 지금은 단순히 잘라서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되게 감사합니다 별 볼일 없는 영상인데 찾아주셔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미친 에휴 무릎 미쳐버려갔다 아 아까 아까 거의 올라갔었는데 바닥에 짚고 하나 둘 셋 바닥에 짚고 하나 둘 셋 지금 당장은 편집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편집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아 차라리 이거에 비하면은 뚝배기랑 망치가 쉽네 그거 뭐 뚝배기로 하면은 그냥 조작감이 더 개같아질 뿐이지 이것도 똑같은건가 이것도 조작감이 개같아지는건가 망치가 저기있죠 여긴 안되고 뭐야 망치 어딨어 망치가 망치가 아우씨 깝깝해 아 너무 깝깝하다 진짜 에 모르는 잘 보여도 힘든데 안보이니까 아 미쳐 붉었네 유유유유유 어떡하죠 위로 올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낮추고 어 아니 자꾸 밑에다가 꽂아놓고 마..마르 아니 모르 위에 꽂아야지 나 자꾸 어따 꽂는거에요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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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아깝게 다시 여긴 아니야 모르 위에 아 모르 위에 얹어 모르 위에 님 모르 어딘지 모름 음 됐다 자 에어드랍이다 님들 에어드랍 조심하세요 워? 언제 귀갱이 일어날지 몰라요 본격 새벽당 잠 깨우는 에어드랍 5 1 3 4 4 1 1 4 4 자! 개논란 그래지 같은 게임 저딴 걸 넣어놨어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살짝 오른쪽 살짝 오른쪽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이씨 아 진짜 어렵네 어 어후 어깨 앱 망치 안보여 자 다시 넋치를 내리고 바닥에 짚으면 먼지가 인다 먼지 어디갔어? 먼지 어? 흔들면? 아 밑에 꽂았구나 굿 엇 옵 웹 어 오올리고 아 잠깐만 어 여기, 여기지 여기 맞지? 간다잉 아 하다보면 되겠지 하나 둘 셋 여긴가? 아 여기다 하나 둘 셋 아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다고? 두명망치로 올라왔다 두명망치로 아 여기 꽂혔으면 됐어 가다가 미쳤잖아 컷 이 정도 쓰면 안 보고도 합니다 어 엄마야 정시 차려 제가 생각해도 미친것 같아요 뱀 오랜만에 큰 먹잇감이 오는군 너무 큰 먹잇감 아닙니까 삼킬 수 있어야 먹을 감이지 먹잇감이지 이거 어떻게 걸지 아 잠깐만 왜이래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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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는, 안 보인다고 오오 앗 쳤어 이거 걸면 엔딩이다 앗챠 그래도 그래도 망치를 위에 올리면 보여요 생각했던 것 보다는 낫다 이게 막 망치도 안 보이고 저 물통도 안 보여서 아수라장일 줄 알았는데 이게 그래도 이건 보인다 어 솔직히 보이면 좀 낫잖아 벌써요 아유 오늘도 오늘도 밤새네 오늘은 밤 안샐려고 일찍 방종했는데 또 항아리하느라고 어 됐다 됐다 자 갑니다 아 안보여 하나 간다잉 어엇 흠 그럴수도 있죠 그거 한 번에 되는게 날먹 아닙니까? 어? 하지만 두 번째만에 되면 날먹이 아니다 지금 어디지? 지금 망치 어딨죠? 망치 여깄나? 간다 망치 안보여도 되네 되네 종전탑도 좀 빡실나 오져불었다 혼자 보기 아깝구만 갑시다 아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또 올라와야 되잖아 뭐야 그거 안보여요 그거 원래 여기 홈에 걸리면은 아휴 그 뭐냐 검은 연기 올라오는데 어 저렇게 저렇게 검은 연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보여 아니 그거 보고 올라가는건데 아 미친똥 아 미친똥 가비지 게임이다 왜اذ 이게 그렇게 하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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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띠용 간다 간다 아 간다 아우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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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쟤 난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 진.. 진.. 진정에 떨어진다 뭐야 여기 왜 떨어져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와 진짜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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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산 탔다 크으 아 미쳐부렸다 이제 엔딩이잖아 이제 엔딩이잖아 저 발모은 콘 너무 재밌어 땅 찍어야 되는데 땅이 안 보이네 저 김도님 근육 콘 너무 재밌다 저런 걸 만들어야 돼 헉! 하아 하아 뭐야 끼였어 끼였는데 어디 끼였지 뺐다 망치 어디있냐고 됐다 여기있다 하나 둘 셋 아 아 뭐 여기있는거 아니었어 하나 둘 셋 됐어 하아 흐앗 으앗 흑앗 아 아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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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비트 빛가트 떨어져 그냥 아 됐어 다시 바닥 짚고 하나 둘 셋 하나 아 뭐해 뭐해 뒷목 아 너무 너무 신경을 썼어 물 한잔 하고 합시다 아까 거의 다 올라갔는데 말이죠 자 다시 아까 거의 다 갔는데 떨어져가지고 저희 소리는 왜 깨지는거지 똥게임이라서 그런가 갑니다 오 으응 으응 오셨다 오셨다리 오셨다 이게 되네 크으 자축 크으 디지털 박수 감사합니다 허리 이상한 사람이다 빨리 올라가 이게 되네 되네 항아리 홍모노 5승 항아리 홍모노 5승 안보이는 망치 자 보이시죠 위로 올리면 살짝 보이는데 밑으로 올리면 안보이죠 클리어 투명망치 클리어 이걸 빨리 제작자에게 트윗하십시오 크으 52분 아참 김도에게도 도내하세요 크흐흐흫 도.. 도내는 좀 크흐흐흫 크흐흫 크흐흫 머리 자꾸 맥히네 크흐흫 크흐흫 인비재블 해머 인비지벌인가? 인비지벌 해머 진짜 멋있다 히읏히읏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이구만 이제 레코드에 하나가 또 추가되는거죠 투명망치 47회죠 투명망치 투명망치 어그로가 좀 심한데 상관없다 후